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지역 철강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경우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가동 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업체들은 해외 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는 한편 메르스 현황과 전망, 예방 대책 등을 안내하고 직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